아시안컵 첫 경기 바레인전을 앞두고 있는 대표팀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서 공개한 한 장의 문서 때문인데요. 한국 대표팀의 역대 최악의 오심을 일삼았던 심판들이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 주심 명단에 대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지난 2015년 아시안컵 결승에 참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얼마 전 EPL에서 놀라운 통계 자료를 발표하며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왜 아시안컵을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번 아시안컵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4년 만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이 팬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며 카타르에 입성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도착한다는 소식의 카타르 교민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된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등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어 우리 선수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유니폼을 흔드는 팬도 있었고 태극기와 손수 그린 선수 초상화를 들고 기다린 팬들도 있었다고 하죠. 화환과 마스코트 인형을 나누어주며 입국을 환영하던 카타르 측 아시안컵 관계자들도 그동안 여러 팀이 입국했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 건 처음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큰 부상자 없이 지금까지 경기들을 모두 승리하며 아시안컵까지 도달한 대표팀이 64년 만에 염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벌써 네 번째 아시안컵이라며 열심히 준비해서 잘할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죠. 그런데 이제 카타르에서 몸을 풀며 아시안컵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의 한 가지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카타르 아시안컵을 주관할 35명의 주심과 39명의 부심 명단이 공개되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심판 고영진 주심을 비롯한 한국 심판 6명과 일본 심판 4명, 중국 호주 심판 각각 2명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동 심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중동 심판들이 유독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이라크 평가전과 같은 불합리한 판정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명단을 살펴보니 지난 2015년 호주 아시안컵 당시 현파 판정으로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우승을 좌절시켰던 알리레자 파간이 심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결승전에서 호주와 맞붙은 한국은 주전 비주전 선수 가릴 것 없이 좋은 기량을 선보이며 하나 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에야말로 아시안컵 우승이 가능하겠다는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맡은 심판이 앞서 조별리그 쿠웨이트전에서 한국에 불리한 판정으로 옐로카드를 쏟아냈던 파간이 심판이었고 심판의 불안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 결국 2대1로 아쉽게 우승을 놓치고 말았었죠. 당시엔 원래 이란 심판이 한국 경기를 심판보면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기에 그려러니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월드컵 예선전 당시 파간이 심판의 국적이 이란에서 호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5년 아시안컵을 위해 호주에 왔다가 호주에 눌러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인데 덕분에 정말 당시 일부러 한국에 불리하고 호주에 유리한 판정을 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간이 심판뿐만 아니라 2014년 한국과 이란의 평가전에서 오심 논란이 불거졌던 카타르의 알마리 주심과 일관성 없이 제 맘대로 판정을 한다고 욕을 먹었던 아마드 팔리히 주심까지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알마리 주심은 이란과의 평가전 당시 한국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쳤음에도 이란의 명백한 골키퍼 차징으로 만들어진 골을 인정하며 1대0으로 이란에 패배하게 만들었었죠. 당시 대표팀의 슈틸리케 감독은 이란과는 제대로 된 심판과 함께 다시 맞붙고 싶다는 뼈있는 말을 남겼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본선부터는 친선 경기들과 다르게 var이 사용될 거고 게다가 역대 최초로 반자동 오프사이드 판독기술 saot까지 도입되었는데 별 문제 없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 중 핸드볼이나 파울이 발생했을 때 고의성이 있었냐는 것을 판단하는 부분으로 여기에는 심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 결국 오심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경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책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 이라크 경기를 통해 우리는 해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이라크와의 마지막 평가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중동 심판에 이해할 수 없는 편파 판정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전반전 오현규 선수가 기록한 선제골은 오프사이드로 취소되었고 이라크 수비진을 박살내고 골문 앞으로 쇄도하는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에 손에 걸려 쓰러졌지만 PK는 선언되지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는 상대 수비수에게 얻어맞고 신경전을 벌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고 말았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A매치에서 퇴장당한 것은 지난 2016년 카타르와의 경기에서 홍정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던 이후로 7년 3개월 만이며 경기 수로는 96경기 만의 1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정 열쇠에 놓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이라크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건 중동 심판이 편파 판정을 걸기도 전에 이재성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전 김민재 선수의 든든한 수비로 점수 차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컵 모든 팀을 통틀어 가장 강력한 공격진과 가장 강력한 수비진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을 제외하고 그동안 승리한 경기들에서 큰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뒀으며 7경기 연속 무실점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기에 이번 아시안컵에서 대표팀이 승리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은 바로 최대한 이른 시간에 다득점을 올리고 점수 차이를 끝까지 지켜내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 역대 최고의 황금세대를 구축한 한국 대표팀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비록 이라크전에서는 주력 선수들이 후반전에 교체 출전에 편파 판정에 발목이 붙들리고 말았지만 최대 전력으로 이만은 본선 경기가 시작된다면 이번 이라크와 같은 기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팀들이 모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합쳐서 21골을 넣으며 나란히 득점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손흥민 황희찬 선수와 얼마 전 프랑스 결승컵에서 결승골로 PSG를 우승시키고 은바페를 제치고 최우수 선수에 뽑힌 이강인 선수까지 합세한 한국의 공격진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공격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토트넘의 주장을 달고 포지션을 변경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손흥민 선수는 얼마 전 프리미어리그 2023-2024 시즌 전반기 베스트11에 선정되기도 했었죠. 또한 지난 시즌 최고의 수비 능력을 선보이며 각종 베스트11 최고의 수비수 명단에서 빠지지 않았던 김민재 선수는 향후 가장 위대한 수비수 중 한 명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타르 매체에서는 이번 대회 가장 주목할 선수 10명을 꼽으며 1, 2위로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를 뽑았고 이강인 선수도 9위로 뽑았는데요. 해당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경기 12골을 넣었으며 AFC 올해의 국제선수에 3번 선정돼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2위로 지목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올해 AFC 국제선수로 뽑힌 선수라며 지난 시즌 나폴리를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세리의 A 우승으로 이끈 세계 최고의 중앙 수비수 중 한 명이자 다른 팀으로부터 괴물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설명했죠. 해당 매체는 한국을 아시아 축구 최고의 경력을 가진 선수부터 발전 가능성이 가장 큰 선수까지 보유한 나라라며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 후보라고 점쳤습니다. 한국 스타 선수들의 합류로 더욱 격이 올라간 아시안컵의 개최를 앞두고 아시아인들은 축구의 열기로 가득 차 있는 반면 유럽 리그는 주력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가며 잠시 소강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토트넘과 울부스 팬들은 손흥민, 황희찬 선수가 부상 없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 위해 차라리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해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정도이죠. 그런데 얼마 전 아시안컵 개막을 앞두고 EPL에서 손흥민 선수의 길을 살려주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2일 EPL은 공식 SNS에 아시아 출신 선수들이 EPL에 남긴 족적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역대 아시아 선수들의 주요 기록을 나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115골 57어시스트로 최다 골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차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기록 모두 2위와 압도적인 차이로 차지한 대기록으로 아시아에서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기록이었죠. 또한 최다 출전 기록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역대 2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1위를 차지한 마크 슈워처 선수가 골키퍼이기에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1위라며 토트넘 팬들은 사실상 손흥민 선수의 3관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30이 넘어 다시 찾아온 전성기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가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버풀의 레전드이자 영국의 마지막 발롱도르 수상자인 마이클 오원은 이번 시즌을 결산하는 EPL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의 선수상 후보는 손흥민 선수가 분명하다고 뚝심있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축구 전문가들이 아시안컵으로 인한 공백기간으로 무리가 아니겠냐고 반박했지만 오원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는데요. 오원은 나는 시즌 초부터 손흥민이 올해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 아시안컵으로 여러 경기에 결장하지만 그래도 올해의 선수는 손흥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오원은 지난 10월 스페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지난 시즌 대부분을 스포츠 탈장 등 부상을 달고 보냈다. 나는 손흥민이 올 시즌 다시 회복하기를 바랬고 올 시즌 손흥민은 정말 좋은 출발을 했다. 나는 손흥민이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했다. 올 시즌이 시작될 때 손흥민을 EPL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로 예측했다. 나는 이번 시즌 손흥민이 지금처럼 계속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 빛나는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이지만 어쩌면 이번 아시안컵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아시안컵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아시안컵 대회가 열리는 2027년이면 손흥민 선수도 35세로 축구 선수로서 은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번 대회에서야말로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손에 들고 환하게 웃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